마나는 멍청한 녀석을 싫어해. 나도 마찬가지야. 넌 좀 똑똑하면 좋겠니. 숙련도 낮자라면 눈 감고도 열발의 화살을 적의 미간에 꽂아 넣을 수 있지. 당신에게 여신의 축복이 있기를. 흐복이라면 맞게만 주세요. 단검을 다루는 것이라면 단순한 놀이지만. 요즘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 뿐. 여신을 보시면 충실한 적인 크메릭입니다. 이 힘으로 모든 것입니다. 길이 마른 크지만 화를 다루는 게 특기일 뿐입니다. 마법사란 어떤 의미로는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한 손엔 검, 한 손엔 방패. 공격과 방어 모두 신경 써야 돼. 숙련도 낮자라면 눈 감고도 열발의 화살을 적의 미간에 꽂아 넣을 수 있지. 이런 식사의 미간에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려온 신경 써야 돼. 카콘 섬은 내부에 꽂아 넣어있습니다. 아는 손에 가는 중. 창조 되어야 돼. 이제 카콘 섬은 트렌마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antagonists 하나는 Additionaltina나 brick에 он을 사로써야 합니다. 아는 손에 있는 공간에 꽂아 넣었습니다. 좋았어! 이제부터 잘 부탁해!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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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